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0년 9월 17일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창설된 날입니다. 광복군은 대한제국군부터 시작된 우리군의 맥을 이어 광복 후 국군 창설 전까지 우리군의 역사와 전통을 지켰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자해 선언한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던 백범 김구 선생이 1940년 9월 15일 한국광복군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태동한 광복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보고서에는 1907년 정미년 8월 1일 대한제국군 해산의 날이 곧 광복군이 창립된 날이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광복군은 대한제국군을 시작으로 의병 독립군으로 이어진 대일본 독립전쟁의 명맥을 잇고 1945년 광복 후에 국군 창설 전까지 우리군의 역사와 전통을 지켰다는 상징성을 부여받습니다. 1945년 당시 미군과 대일항전을 위한 군사합작 개시를 선언하고 국내 진입 작전까지 계획했지만 앞서 일본의 항복 소식이 전해지며 시행되지 못했던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담는 광복군 활동 계획의 하나입니다. 당시 전력을 감안할 때 광복군이 연합군 일원으로 참전해 전후 연합국 지위를 획득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는 해석까지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군은 이런 의미를 아는 광복군에 대한 역사 계승 노력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8월 28일 국방부 국가보원처 핵심 의제 토의에서 광복군을 우리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2018년엔 육군사관학교 교정안에 광복군의 지청천 총사령관, 이범석 참모장 등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도 마련됐습니다. 우리군이 독립군과 광복군 역사를 잊고 있음을 다시금 천명한 겁니다. 이런 의미를 새기려 국가보원처는 17일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